행동이나 행동 행동 일단 화나 했어야 돼 뽑아주실까요? 오케이 그만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화나 했어야 돼 일단 불크는 기본적으로 일단 화나 했어야 돼 아 하나 있어야 된다고? 화나야 아 화나 행동 포인트? 선 질문 멤버 질문에서 한 번 더 뽑아볼까요? 서훈이 아까 뽑았는데 뭐가 나와? 아니 이거는 뭐가 나왔네? 왜왜왜왜왜 아깐 내가 뽑았다고 아까 뽑았던 거 거짓말 몰래 보고 거르네 뭔데요 이게? 뭐 그런 거 없는데요? 이거 뭐 누가 선우가 오케이 아 애교부리기 이런 건가? 저거는 몰라 제가 한 번 읽어주면 안 돼? 매운 거 뭔가?